여기 파란핑 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서 저기 일평집 아나있거든요 여기 지나서 ooooh oea 죽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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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어 여 первый평집도 있다x3 오 대도시 가는거 안좋을것 같 아야 포.. 프리모스크는 괜찮을것 같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필이 왔어요 느낌이 한 세 파티 올 것 같아요 한 세 파티 올 것 같아요 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저기 뒤에 보이는데 일단 한 파티 보여요 한 파티 보여요 어 저쪽도 보인다 나는 평온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와 진짜 집이 너무 깔끔한데 집에 청소하셨나가 청소 잘하셨나 와 진짜 탐밖에 없어 무기를 싸그리 쓰러 갔어 뭐야 이 집은 여기 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오 체크 일단은 공장 쪽에 한 명 체크 했어요 내가 더 위험한 위치에 있다 지금 저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머머 놀래요 갈게요 어디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위에 2층이 있어요 지금 무기가 권총 밖에 없어서 지금 무기가 권총 밖에 없어서 무기 좀 먹고 갈게요 오 어디갔어 홍길동이야? 어 공장 안에 있다 공장 안에 어 조끼 있었다고? 어 일단 가죠 오예 사망 공장 안에 한 두 명 공장 안 쪽에 한 두 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 쫄아쫄아 anger 얘들 와요 제발 뭐 안나왔는데 개머리판 있었나요 오 내 옆집 아 예 있어요 여기 2층에 개머리판 있습니다 저 있는데 2층 오 이동한다 그쪽에 있나요 지금? 예 개피 공..여기 제 주변에 두명 있어요 지금 주변에요? 예 저..저 있는 진짜 바로 옆..근처에 조심하세요 그쪽에서 지금 240방향 보세요 SW 그 2평집 거기 뒤쪽에 있어요 한명 예 그 2평집 뒤에 지금 개피거든요 둘 있나요 여기? 일단은 그 2평집 뒤에 한명있었고 근처에.. 근처에 발소리도.. 오 저 가지러 갈게요 발소리도 들렸어요 아 오케이 보이네요 보이네요 저의 거슬리다 발 어 2평집 뒤에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기절하고 있는거 같아요 여기 엠프 있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둘 다 컷 한 근데 기절이였어요 올거에요 지원 빨리 모기 먹을게요 네네 저 집안에 들어가서 잠깐 2층 올라가서 볼게요 아 M16만 이렇게 많아 아우 씨 또 마쁜데 공장 쪽에서 온 애들 2명은 처리된거 같고 공장 쪽에서 온 애들 2명은 처리된거 같고 이거 우리 가야되기는 한데 차타고 이동하죠 남쪽에.. 남쪽에.. 배.. 배 찾아서 배 타고 가도 되구요 저희 공장 쪽에 붙으시면 아마 배 있을거에요 공장 쪽.. 저는 이쪽..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에도 가끔.. 배 타고 가는게 더 나을거 같.. 열려있는 집 한번 다 찾아볼게요 시체에 1회 가방 있었어요? 쏜다! 여기있다! 그.. 이스트! 이스트! 한명 와.. 죽을뻔? 어.. 조심하세요 어 여기도 있다! 양각이다 나! 어디요? M방향! M방향! M방향하고 E방향 한명씩 혁주님 그쪽 조심하세요 닭이님 왼쪽 정면 왼쪽 왼쪽 봐주세요 거기 한명있어요 저..저 있는 쪽 있나요 여기? 어 아까 공장 쪽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한명 북쪽에 있는거 잡았어요? 개피 안보여요 담벼락 사이에 숨어있다 아 여기있어요 여기 아 여기?! 아 북쪽 부자 330 닭이님 닭이님 330 언덕 그..그..그.. 담벼락뒤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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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옆으로 붙였어 닭이님 나와주세요 어 뭐야 옆에서 쏴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명 더 있어요 어 저기있다 그..SW SW SW SE 두명씩 SW SE 한명씩 있어요 예 개복원님 거기 봐주세요 SE에도 한명있어요 이거 한 스쿼드 같아요 아까 개들 아닌거 같애 SE 일단 민쟁이님 살려드리고 있어 저 피좀 채울게요 네 안전한데 가서 채우세요 어 다기님 그 150 담벼락 뒤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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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 집 뒤로 어 확인 확인 두명이에요 두명? 여기 앞에 있다 기절 기절 아 나 왜 다 컷 다 컷 다 컷 내가 샤빨이 구렸던 아 내가 샤빨이 구렸던 아 내가 샤빨이 너무 구렸던 지금 자기들 났거든요 네 네 저 혹시 피쳐울거 있나요? 네 피가 필요해 저 구급상자랑 있어요 제가 피쳐울게 하나도 없어요 아 가고팔 붉고싶었는데 피쳐울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구급상자 이거 드릴게요 저도 이거 하나 드릴게요 피쳐울게 없다고요? 어 일단 진통제를 하나 먹고 저 M16 하나거든요 지금 제가 스카 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우선 이 점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총알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다 여기일 것 같은데요 여기요 여기 붕대 붕대라도 가져가세요 붕대 여기 시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없나요? 시체가 그지네 나 한 명 주군에 더 어딨지? 어 없어요 그지에요 거지에요? 대용량 퀵뚜 아 갑바가 없어서 어쩐지 너무 아프더라 갑바 여기 2레벨 차 어딨어요? 오 갑바 2레벨 어디갔어 여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제가 잘못해서 벗었는데 그걸 누가 아 그건 아니에요 못 먹었는데 아 내 갑바 일단 가시죠 차 도둑이 있어 여기요 누군가 누가 가져갔어 아 카고파에요 일단은 보트 찾으러 가야겠네 아 보트? 아니면 차 보트 아무거나 일단 하나 찾죠 우선 해변 쪽으로 가볼게요 한 번 더 좀 피 채울 거 아예 없으신 분 아 저는 하나 있어요 저도 있어요 도착해서 하나만 빨게요 나 너 하나 빨아야겠다 너무 지금 너무 아파서 공대 하나 먹고 아니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근데 밀벨 쪽이라도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대로 지금 쭉 뻗어가라고 그대로 쭉 감성하면 아 잠깐만 저저저저저저 안 탔습니다 저 저 태우 가세요 어 너무 오지 마세요 그거 일단 각 잡아두고 있는다고 네네네 좋아죠 가시죠 고고 아 근데 이거 파밍 이게 근데 갑바를 좀 먹어야겠는데 갑바 전체적으로 방어구가 좀 부실하지 않나요 지금 저도 1레벨이에요 갑바 전 갑바가 아예 없어요 머리 1레벨에 어 저기 왼쪽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버기 어 저기 기름 없어요 쟤들 저집 가는거 같은데 잡죠 인간 파밍을 합시다 우리 아 저기 언덕베이 같은데서 우려보고 우리 쏘면은 여기서 그냥 괜찮아요 좀만 달리면 됩니다 바로 올거 같은데 아 서요 아직 멀었어요 아 갑니다 귀여워 어 지금 유리창 왜 껴져있지 2층 음 아 아니구나 아니네 잘못봤어요 문 열려있어요 전부 아까 초반에 털린건지 아니면 다리쪽에 애들 있네요 다리쪽에 애들 막 왔다갔다한다 건무소하고 난리났다 전 8배율 있습니다 저도 그냥 4배율 제가 있는거 쓸게요 이번에 배율은 뭐 넘쳐나네요 4배율이랑 8배율이랑 바꿀까요 저거 타이어 터뜨려 버려야겠다 아니 배율이 이렇게 많아 여기 조심해야되는게 아까 차있는 애 차에서 내린 애들이 여기 내렸다 가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어느 방향인가요 다리 저거 타이어 터뜨려 놨어요 그 건무소 왼쪽에 왼쪽에 하나 있네요 왼쪽에 여기 AKM 있습니다 다리에 있다구요 예 다리쪽에 있어요 여기 파밍 다 돼요? 저기 있다 아 105방향 여기 파란색 핑 능선 뒷편 어 맞아요 맞아요 거기 제가 한명 쏘고 있었는데 450 500된 게 그냥 쏘면 맞을 것 같아요 탄은 많은데 저기 탄은 지금 많아요 갑바랑 갑바랑 먹을 게 없어 저 카고팔 주실려고 762탄 220발 주실데 예? 50발이면 게임 끝날 때까지 쓰실 텐데 쓰나무야 그니까요 필요하신 분 762탄 7탄 아무 게임 쓰는 사람이 지금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버릴게요 네 무게만 많이 차지하고 버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여기 집 먹는 거는 있을 것 같거든요 파란색 핑의 집 50발이 다 못 쓰지 맞아요 저격이라서 많이 써봐야 30발이 오른쪽 집 다 닫혀 있긴 하거든요 일단 여기 어 아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어요 네 저기 뒷집이 다 열려 있어요 어 그러네 그럼 이 앞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저기도 다 더럽고 저기도 열려 있네 285방향 집도 열려 있거든요 너무 여기 때문에 위험한 게 저기 언덕 위쪽에서 보여서 근데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가 없어서 나중에 들어가면 더 위험해서 집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거 차 아 다시 와서 여쭤 있다 있을 확률 99%다 진짜 있다 2층에 있어요 보였다 다시 여기 위에 2층이요? 저 초소 들어갈게요 아 집에 2층에 있다는 거죠? 예예예 바로 앞에 애들 어차피 저희 봤거든요 유리창 깨고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다 들어오시면 여기 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견잘문이 어이구 너무 다 붙어있지 말고 약간씩 걸어야겠죠 일단 한 명 보였거든요 한 파티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애들도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돼요 저희 들어가려면 아니면 아예 아 저 집 먹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면 이거 항구에서 가도 되고요 언덕 위쪽에 쏘거든요 N방향에서도 소주님이랑 들어왔습니다 지금 올라가지 마세요 어이 저 옆에 붙어있지 마세요 예예 쪄고 있네요 저희 계단에서 저희 쪄고 있어요 계단 올라가지 말죠 오어 수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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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들어가진 말죠 저희 굳이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엄청 위험해서 한국 그냥 차 차 뺏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차 바로 타야되요 얘들 타자마자 견제할거라서 이쪽으로 슬슬 오셨다가 차 타고 갈까요 수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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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보건이 보건이 고고고고고고 부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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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북쪽으로 여기 파란핑 있는 쪽으로 여기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서 저기 1평집 하나 있거든요 여기 지나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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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세우죠 여기 세우죠 여기여기여기여기 스톱 1평집 다 자리잡고 있어요 지금 와 미쳤나 아 티로봄 아이템 있으신 분 저한테 오게요 저한테 붕대에 있어요 붕대 붕대 붕대라고 저 붕대 다섯개 드릴게요 괴롭겨 분명 치여 죽은거 완전 붕대 걔들 싸우고 있었어요 네 싸우고 지대끼리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우리 진짜 너무 거지라고 치료하는 아이템 같은거 구해야되는데 여기 차온다 W방향 한명? 두명? 다운? 어 다 죽였어요 여기여기 파밍하러 오세요 여기여기 세개 있어요 뭐있다고요? 여기 상자 세개 여기 구급상자 13개 드링크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드레날린 얘네 보급품 먹었나보다 이거 한 두세개씩만 챙기죠 예 저 드링크 4개만 챙길게요 구급상자 좀 주실 수 있나요? 드링크좀 주세요 어허 엠포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뭐필요합니까 지금 엠포 만들려면 퀵트로우 아 대용량이 대용량 대용량 여기 많아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구급먹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뭐 챙겨 놓을게요 급부자 됐어 어우 지금 5.56mm 탄 저 600발 있거든요 지금 저 좀 주실래요? 저희 북쪽으로 돌아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아 뭐 스코프랑 뭐 이렇게 많아 얘들 로나지였네 아 총알 어딨어요? 조끼 개핀 총알 제가 좀 드릴께요 일로오세요 셋UST 움직여야됩니다 저희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계شر아 잠싸ha 처음이야 제 쪽으로 따라오세요 제 쪽으로 오실때 애니방향 봐주시면 돼요 예 애니방향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자리 별로네 아 자리 진짜 별로다 이거 더 가야겠다 차라리 이쪽 언덕 끼워야겠다 그 파란색 픽이는 근처로 먹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서 더 이쪽 자리가 좋다 아 이쪽 자리 좋다 밑에 온다 저 있다 그 60방향 한 명 아우 60방향 한 명 돌 뒤로 갔어요 어 뒤에서 저 쌓여 쌓였다 쌓였다 어디 어디야 위치 아니아니아니75방향 75방향 6075 75에서 금방 소음기 소리에요 엄청 멀어요 한 명 그 소음기 쓰던 애 뚝뚝뚝이 땄어요 아 예 그 애니 방향 돌 뒤에 한 명 있거든요 우리 60에 돌 앞에도 있어요 돌 앞에 한 명 엎드려 있거든요 지금 두 발 맞췄어요 저 돌 뒤에 있는 애 근데 저희 어차피 195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돌 뒤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돌 뒤에 나머지 있는 것 같은데 저 압박하죠? 제가 왼쪽으로 돌겠는데 어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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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뒤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돌 뒤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한 명 더 있어요 돌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오케이 네 돌 뒤에 두 명 더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20초 남아서 얘들 달려야 되거든요 내려오지 마세요 이거 저희 내려오면 안 됨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라스트 원 라스트 원이긴 한데 냅두죠? 예예 죽을 거예요 저희 좀 올라가 있으면 얘들 올 테니까 쏜다 어이구 랄드 다운 어 저 오늘 샤빨 좀 되는데요 어 유튜브 확인해 조이신데 아니아니 진리슈트야? 저 저나봐요 저 저나봐요 저저저 오른쪽 바로 언덕 넘어 그 S 방향 S 방향 언덕 넘어 애들 있어요 진통제 이거 드릴게요 4명 남았습니다 4명 에너지 드링크도 하나 드렸어요 예 먹었습니다 S 방향 쪽 애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걔네 거 아딱 갖고 있던 애들 거 뺏어 있네 얘들이 자리가 좋아요 고지들을 먹어서 지들끼리 싸우네 아 저 돌 뒤에 돌 뒤에 하나 어 체크 체크 누웠어요 돌 뒤에 어 하나 일어났어요 오케이 한 명도 한 명도 기절 돌 뒤에 기절 샷 오케이 에이 개피 돌 뒤에 개피 아 다운 시켰어요 라스트 원 라스트 라스트 달려요 그냥 세밀분이서 달리면 돼요 한 명 남았어요 나이스 컷 아 죽었습니다 나이스 자 심해 키됐어요 4 www.a 서서 여기서 nevertheless 독